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일로아바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일로아바 강좌 수강하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짧지만 먼저 꼭 보고 본 강의에 들어가 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던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일로아바 강좌가 핵심 강좌고 전체 커리큘럼에서 일로아바 강좌를 가장 먼저 수강해 주세요 이렇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처음 여러분들이 클릭했다면 저를 처음 접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자 접니다. 황민준입니다. 생물교육 전공자입니다. 여러분들. 생물교육 전공자한테 배우는 오개념 없는 개념. 오개념 없는 문제풀이법. 아름다운 얘기죠. 2008년부터 학원 강의를 본격적으로 했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에서 먼저 강의를 시작했는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에 있다가 또 제수종합반, 제수정규반에서 또 올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러셀로 넘어와서 지금은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만 현장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현장 강의에서 유전 문제풀이법. 이걸로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올해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까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강의 경력, 그동안의 학생들을 관찰해온 결과 모든 것을 강의에 녹여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로와바 강좌 강의 특징과 또 어떤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 좋은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 제목이 여러분들 안풀려? 일로와바! 이런 강좌 제목인데 중의적 의미예요. 이런 문제 안풀리는 학생들 일로와바! 이런 의미도 있고 숫자 1, 일로와바! 1등급! 퍼스트 클래스, 1등급으로 와바!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유전, 막전이, 근수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이 파트에 대해서 문제풀이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전체 강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법이 중요한 파트죠. 유전도 그렇고 막전이도 그렇고 근수축도 그렇고 그 짧은 시험 시간 동안 어떻게 이 퍼즐형 계산형 문제를 다 풀 것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킬러 파트라고 불렀던 이 영역들이죠. 지금 뭐 킬러란 말 안 쓰지만 그 영역들에 대해서 명쾌한 풀이법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요. 또 수학적 사고력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그런 풀이법을 제시할 겁니다. 강의에서 수학 문제죠. 다. 막전이 문제도 퍼즐형 계산형 수학 문제고 근수축 문제도 연립방정식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수학 문제고 유전 문제도 다 경우의 수, 확률 수학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학적 사고력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수학적 사고력을 막 이 문제, 저 문제, 다양한 문제에 맞춰서 변형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시험 시간 동안 문제를 딱 들어갔는데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시간만 다 날리고 뒤에 남은 문제까지 다 영향 받으면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태를 막아보겠다. 수학적 사고력을 최소한 풀이법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황쌤, 학생들이 황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학생들이 황쌤, 어둠의 경로다. 어떤 수학적 사고력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어둠의 경로다. 뭔가 뒷골목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경로라고 좀 써봤고 아무튼 기존의 풀이법하고 많이 다른 그런 풀이법을 이 강의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일관된 풀이법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생명과학은. 왜 그러냐? 시험 시간이 짧아서 그래. 그 짧은 30분 동안 퍼즐형, 계산형 문제, 유전 문제, 박전이 근수축 7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러면 문제가 변형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적용하지? 고민하는 데 시간 다 가버려요. 모든 문제를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정형화된 풀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시작할 수 있든 그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는 일관된 풀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서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이 강의를 수강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강의를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어떤 유전 문제 풀이법이 있다. 그런데 특정 문제만 좀 어려워해. 가게도 문제만 어려워한다. 아니면 막전이만 어려워한다.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해당 부분 풀이법을 찾아보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풀이법만 딱 습득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업그로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풀이법을 가지고 있어. 유전 문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방법이 특히 우리 재수생, N수생 친구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너무 조금 수학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어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그러니까 어디선가 배운 풀이법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데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을 최소한 그런 풀이법이기 때문에 우리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유전 문제 풀이, 막전이 풀이, 근수축 풀이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풀이법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시간 안에 다 문제를 못 풀어. 너무 특정 문제나 특정 유형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단축, 풀이 시간의 어떤 혁명적인 단축을 원한다. 그러면 또 우리 풀이법을 따라와도 좋습니다. 일루와바 강좌를 보면서 이 풀이법을 최하한다면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루와바 교재를 좀 설명드리면요. 교재가 두 권으로 분건되어 있어요. 문제가 100% 일루와바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가 100% 우리 연구소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황민준 생명과학 연구소 100% 자체 제작 문제인데 598문제예요. 598문제에 풀이까지 하니까 와우 책이 너무 두꺼우죠. 그래서 책을 분건했어요. 그래서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문제편에서 문제 배치는요. 유형별로 문제 배치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유형별로 유전 문제를 만약에 유형별로 배치를 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죠. 그 단원에 그 문제가 들어있으면 그 문제인 걸 아니까 그 유형인 걸 이미 그 문제의 위치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유형 파악을 해서 이 풀이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유형 파악하는 훈련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를 배치하면. 그래서 이 문제집에서는 유형별로 배치하지 않았고요. 큰 단원 그냥 뭐 큰 단원이면 뭐 전체 유전 막전이 근수축 그리고 큰 단원에서 뭐 세포분열 사람의 유전 세포분열 가계도 이렇게 큰 단원으로만 분류했고 세부적인 문제 유형은 전혀 표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배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하기에 유형 파악 연습하기에도 참 좋은 교제고요.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보고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풀이법을 먼저 익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조금 문제집 뒤쪽으로 가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풀이법을 완벽히 체화하는 겁니다. 그 단계로 이 문제집을 소화한다면 엄청난 실력 향상이 있을 거고 엄청난 시간 단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관계상 이게 문제가 거의 600문제 가까이 되니까 시간 관계상 강의에서 모든 문제를 다 기용, 니은, 디귿까지 꼼꼼히 풀이를 해주진 못해요. 대표 문제만 풀이를 해줄 텐데 수업에서 풀이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는요. 또 해설편에 보면 송글씨 해설, 다정한 해설이 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송글씨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면은 또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일로와바 문제집에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전, 막전이, 근수축. 예전에 킬러파트라고 얘기하던 그 영역들에 대한 문제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단순 암기형 문제가 나오는 단원들 있죠. 비킬러파트. 1단원이라든지 2단원이라든지 3단원에서 막전이, 근수축을 제외한 파트. 그리고 5단원 생태계. 이러한 파트는요. 개념 세우기 강좌에 들어있는 부교제가 있거든요. 개념완성 문제집이 있어요. 8종 공통 생명과학 개념완성 문제집이 있는데 나머지 파트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집의 문제들을, 연습 문제들을 쭉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킬러파트는 일로와바. 비킬러파트는 개념완성 문제집.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완성 문제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해주면 이거 다 합하면 문제가 한 800 몇십 문제 되거든. 다 합하면 암기파트까지, 단순 암기형 문제가 나오는 비킬러파트까지 완벽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로와바 교제에는 단순 암기 문제가 나오는 단원들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 킬러파트, 핵심파트 문제만 들어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숙지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볼 때요. 강의 제목에 각 강좌별 몇 강 몇 강 강좌 제목에 그 강좌에서 푸는 문제 번호로 제목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일로와바 강좌가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적인 풀이법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풀이법을 제일 먼저 제시하는 핵심 강좌이기 때문에 이 강좌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주고 일로와바 강좌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기출도 소화하고 조금 어려운 450제도 소화하고 실전 모의고사,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황민준 모의고사까지 소화하면 완벽한 1등급. 1등급으로 우리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황민준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2등급으로 우리 같이 구부를 해봅시다. 들으woodhun préc?